이 가운데 개인주택분 종부세대상자는 38만 천여세대로, 이는 전국세대의 2.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큰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납세자 중에는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작년 대비 최고 692% 증가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 목동 등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와 같이 투기와 관련 없는 주민들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은 저는 20년 넘기가 있어요. 20년. 집값 올리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에서 잘못해서 올라가지고. 반면 그동안 집값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만약에 부를 느끼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많은 만큼 사회에 다시 환화시켜야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의 유아감을 느끼고 자기가 부를 느꼈으면 부를 느낀 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지. 얼마까지 할 수 없는 거야. 시민단체 역시 실현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늘어난 만큼 세금을 높여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의 재원은 소득, 소비, 재산 세 가지 줄기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산이 GDP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경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세금은 현실화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 종부세는 전체 납세 대상자의 94%가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는 63.5%에 이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불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세 표준을 90%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재산 가액 대비 세 부담의 비중은 0.89%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1% 또는 1.5% 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종부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는 보유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높이면서 이전에 따른 세 부담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꼭 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도 달성시키지 못하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적용 비율을 해마다 10%씩 늘릴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종부세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정이 늘어나는 종부세가 그러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하는 효과가 단순히 집값을 낮추는 효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될 걸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 특히 불로소득을 많이 얻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원래 당연한 거죠. 실제로 몇 배로 오른 세금 때문에 벅찬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광풍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게 또 여론이죠. 여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 전 송도에서 있었던 분피스텔 청약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조금의 틈만 있으면 여전히 부동산 광풍은 휘몰아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아닐까요? 소송에만 휘말리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소송이라는 것 그만큼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일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박영석 씨는 요즘 법률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자재를 납품한 건축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박 씨의 소송가액은 약 4천만 원.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5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승소선임을 받습니다.